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란 고수경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5 수능이 끝났는데 들었다시피 화학 5학원 자체는 1컷이 매우 높죠. 그 얘기는 뭐야? 엄청 쉬웠다. 이해가 되겠고요. 수능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수만 안 했으면 당연히 좋은 점도 나왔으리라 기대하고요. 이걸 이제 이 해설을 보는 친구는 아마도 수능 본 친구보다는 수능을 봐야 하는 친구가 더 많이 볼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요즘에 화학 1 트렌드는 좀 쉬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한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다음 일상에서 사용되는 제품과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제 화학과 우리생활 파트 서비스 문항이죠. 아세트산 나왔고요. 뷰테인이다. 자 질문. 가해용액과 즉 아세트산 무슨 성? 산성이고요. KOH의 중화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발열반응이다. 틀리는 거고. 나의 연소 반응은 연소는 무슨 반응? 발열반응이죠. 따라서 그렇다가 되겠고.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물이냐? 그러면 탄소 갖고 있는 화합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C와 H니까 두 종류. 이거는 맞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가와 나는 모두 탄화수소이다라고 했다면 몇 명 또 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탄화수소고 이건 탄화수소는 아닙니다. 오케이?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네요. 5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자 이것도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자 원수 X랑 Y에 대한 자료 3주기에 동그라미 치고 X는 전성에 있다는 건 금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Y의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건 몇 쪽? 17쪽인데 3주기니까 아 이건 CL이죠. 그렇죠? 근데 홀전자 개수가 얘가 하나란 말이야. 얘는 홀이 없어야 돼. 3주기인데 홀전자가 없어. 근데 금속이야. 누구겠어요?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이지. 그러면 X랑 Y를 화합물이라는 건 이온결합이고 MgCl2인데 그렇죠? 이때 이온이니까 껍질이 중요합니다. 자 마그네슘이 이가 양이온 되면 껍데기 2개가 돼야 되고요. 얘는 음이온일 때 껍질 수 안 바뀌니까 껍질 수 3개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돼요. 이 얘기지?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이온결합에 대한 전자수, 이미 전자수 등을 강조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보다는 어... 좀 쉬웠죠. 사실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을 줬기 때문인 거야. 자, 볼까요?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몰수 1몰당 전체 전자의 몰수 그러면 자, K플러스랑 X마이너스니까 이름은 1대 1인데 그럼 2가 되겠고 자, 그럼 K플러스가 몇 개니? 전자가 18개죠? 따라서 10개가 있어야 돼요. 전자 10개짜리 1가 음이온의 이름은 KF예요. 아, 얘는 KF구나. 자, 얘는 그러면 18개에다가 18을 더해야 되겠지. 36이니까. 자, 1가 음이온이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자가 18개면 염소죠? KCL이다. 다 되겠고 얘는 자, 이거 전자 몇 개 있어요? 18개. 자, 이거 10개. 따라서 28개다. 1몰당 2호는 1대 1이니까 2가 되겠지요. Y는 염소야. 따라서 3주기 연소. 그렇다. 기역과 니은은 같아야 되니까 틀린다. 디귿은 28. 그렇다. 쉽네.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3번. 다음 문제. 4번 가자. 자, 간단한 계산. 강철용기 A2랑 B를 넣었어요. 자, 반응을 시킨다는 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개수가 나와야죠? A2 더하기 B가 만나서 생성물질의 이름은 A3B가 되고 자, B는 반응물 중에 남았다는 얘기지. 그죠? 자, 개수 맞추면 2와 3이니까 6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B가 2개니까 앞에 2 쓰시고 됐나요? 자, 원자량을 줬네요. A가 16이야. 얘는 A2니까 분자량이 32. 얘는 그냥 얘도 32. 그러면 자, 질량이 9.6이래. 몇 몰이야? 0.3몰이죠? 오케이? 자, 얘도 0.3몰이네. 빵. 3대 2대 2. 0.3 0.2 0.2 원하는 게 뭐냐? X를 구해라. X는 남아있는 B의 몰수니까 0.1이겠네요. 그죠? X는 0.1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동적 평형. 자, 밀폐 용기에다가 액체 물을 넣습니다. 증발음축이 나와서 평형되겠죠? 자, 요거는 시간 T일 때 자, 요거 중요하죠? ET일 때 평형.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이게 지나가야 되겠고 증발의 응축이니까 따라서 평형 전이잖아. 얘가 증발 얘가 응축이구나. 속도 그치? 자, 볼까요? A는 그러면 응축속도이다. 맞아, 안 맞아? 그렇다. 자, 니은. 무조건 틀리죠. 반응은 늘 일어나는 겁니다. A분의 B값이라는 건 응축분의 여기랑 여기를 말하겠네요. ET는 평형이니까 정확히 1이고요. 그죠? T는 평형 전이니까 응축분의 증발은 1보다 크지. 따라서 안 돼요. 정답은 1번 기억 다음 문제 6번